뮤직 이즈마일라이프부터 한번 해볼까요? 그래요. 한 번 주세요.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. 맞아요. 이 노래 너무 멋있어. 잠깐만. 내가 지치고 힘들 때면 아 별로 들어오래요. 내가 지치고 힘들 때면 아 별로 들어오래요. 야 30대가 얼마인가요? 야 40대! 아 20대면 어떻게 해요? 항상 나를 다시 일을 키워줬던 건 뭔지 아세요? 오 예. 오 야. 간다 간다. 간다 간다. 뮤직 이즈 마일 뮤직 이즈 마일 뮤직 이즈 마일 뮤직 이즈 마일 예 신대. 뮤직 이즈 마일 라이 마일 뮤직 이즈 마일 너무 멋있어. 멋있다. 야 거의 얼굴이에요. 야 10대도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. 거의 전 세대가 지금 아시는 노래인 것 같아요. 너무 다행이에요. 이 밤의 끝을 잡으면 어떻게 될지. 야 지금 뭐 30대 40대 올블이고요 거의. 지금 20대 10대입니다. 그게 궁금해요. 30대는 얼굴 들어갔고요. 얼굴이에요. 다시 널 볼 수 없겠지. 아 멋있어. 나의 입술이 너의 하얀 어깨를 감사 안으면 아 노래 너무 좋네. 최고예요. 10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돌았는데 하이라이트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. 나의 상이 부르고 너란건 알기에 참아야 겠지. 참아야 하겠지. 아 내가 마음 아프지 않게. 그눈 그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해. 모든 걸 잊고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나를 위해 울지만 난 괜찮아 다채로운 즐거움 JTBC